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전문은 포스코엠텍입니다. 포스코엠텍이 시간에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이런 모습이고 이거는 9일날 새벽 6시네요. 이거 어저께 거 이슈인 거죠.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인터내셔널 감속기 분야에서 대규모 공급기약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이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인 것 같아요. 뭐 근데 왜 제목은 엠텍이고 내용은 인터내셔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되었든 간에 분위기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여기 라인에서 지금 엠텍은 아니지만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 갭을 어느정도 메꾸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 갭을 메꾸러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BM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에코프로BM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갭을 메꾸고 나니깐 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얘도 내일은 이런식으로 양봉이 나올 수 있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지수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죠. 얘가 밀려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접근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평단이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17,500원 정도가 그리고 여기 라인 3만원 언저리 라인에서 우리가 절반은 매도했어요. 매도를 해놓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한 만큼 다시 여기서 분할로다가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아요. 물론 얘가 조금 더 내일 살짝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얘가 바로 이런식으로 움직여서 오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갖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 3만원과 이 검은색 선의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돌파하는 것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3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면서 만약에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런식으로 와가지고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3만 5천원 정도까지 오면은 여기서 일단은 물량을 조금 정리합니다. 정리하고요. 나머지 물량 그리고 눌리는 구간 이런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이 포스코 엠텍도 따라가 보겠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물량은 외인들이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많기는 하네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장대양봉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3만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외인들의 매수물량이 나오는지 요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같이 나갈 겁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다 같이 나갈 거예요. 시간대도 똑같을 거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4개에서 5종목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여러분이 매수했던 종목들도 무너져서 물려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반등 나올 건데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머리 맞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또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새로운 종목은 저희 VIP랑 같이 한번 매매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저희 허브경제TV를 이용을 하세요. 이런 어려운 시간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을 당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